그럼 지금부터 3월 정례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원중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브리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민생경제에 대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인구정책,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범, 노동복지허브 조성, 시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 등 브리핑 내용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산시 인구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소하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안산시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올해부터 안산시만의 차별화된 인구정책을 추진하여 최대 현안인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안산시 인구정책 기본 목표는 안산시 인구수 76만 명 회복과 총 인구수 대비 청년 인구 비중 30% 이상 유지와 시민의 삶의 질 제구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 확보입니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인구정책 시스템 구축과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가능한 정책을 기획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2월 인구정책실무추진단을 구성하였고 오는 3월 25일 발뒤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공무원 50여 명으로 구성된 인구정책실무추진단에서는 주택공급, 청년 등 생산인구 유입, 학령인구 감소 대응, 생활인구 유입 등 도시활력 재고, 저출생 대응, 대외 이미지 개선 등 6대 추진 분야에 대해 인구적 관점에서 상호 공유 및 토론과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효과 증대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실행가능한 인구정책사업을 발굴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4월에는 안산시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구정책기본계획 수립,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 등 각종 인구정책에 대한 자문심의로 전문성을 더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청취하고 토론과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제시된 의견들이 반영된 인구정책기본계획을 올 11월까지 수립하여 중장기 인구정책 시행의 기본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을 인구적 감점에서 검토하는 인구역량평가 및 인구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러한 시특성에 부합하는 인구정책 추진으로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문제를 극복함으로써 일자리,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산시 상권 활성화재단 출범입니다. 안산시 상권 활성화재단의 설립 목적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소비 트렌드 변화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 내 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며 전문성과 지속성을 보유한 전담기구를 통해 소상공인분들을 다각적으로 지원함에 있습니다. 재단 조직은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2개팀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사무실은 경기 테크노파크 내 2개 호실을 임차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1년 3월 1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작으로 2023년 10월 안산시 상권 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가 공포 시행되었고 올해 1월 창립 총회를 개최하여 정감 및 재규정과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설립 허가를 신청하여 심사 중에 있으며 직원 채용과 사무실 조성을 4월까지 마무리하고 재단 출범식은 5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재단의 주요 사업은 시설 개선, 경영 개선, 조직 역량 강화, 연구개발 사업 등 4개 분야 27개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존 시에서 추진하던 11개 사업에서 16개의 신규 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기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던 곳까지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산시 상권 활성화재단은 소상공인이 행복한 서민경제도시 안산 구현을 목표로 상권 활성화 사업의 종합지원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재단의 사업을 통해 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분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증대되는 희망상권, 활력상권, 행복상권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노동복지 허보 구축입니다. 단원구 선부동 1076-10번지 1원에 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3786제곱미터 규모로 건립하여 산재되어 있는 노동자 관련 단체를 집약함으로써 기존 근로자복지관과 연계한 원스톱 노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주차불편 민원을 해소하는 등 노동자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와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금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6년까지 준공시켜 노동자복지허보를 공고히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작년 이동노동자심터 1, 2호점에 이어 3호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달노동자 및 대리기사 등 노동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3호점은 상록구 성포동 광장 인근에 냉난방기, 무선인터넷, 냉온수기 등을 갖춘 부서형 간이심터를 올해 하반기에 개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 최초로 2023년 7월부터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인 볼루밍 세탁소를 노동자분들의 큰 호응 속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업복 한 벌당 기본 1천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하며 개소 이후 현재까지 121개 업체 9,640불의 작업복을 세탁하였습니다. 산단 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자 가족의 건강권 보호에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과 지역 내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문화 확산을 위해 안산시는 노사 민정이 참여하는 중대재제로 공동선언 선포식을 진행하였고 산재예방 TF팀을 운영하며 선제적 대응에 낯서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문화 확산을 위해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을 3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간내 소규모 건설업과 제조업 산업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하고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개선 지도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2006년 9월 28일 경기도 최초로 안산시 무료법률상담실을 개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야간 상담은 2022년 11월 1일 재개하여 낮시간에 상담이 어려운 시민분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매월 첫째, 셋째, 다섯째 주 화요일은 19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운영실적은 총 1,388건으로 하루 평균 5.7명 상담을 추진하였고 특히 최근 이슈가 된 전세피해 상담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시민들이 피해 최소화 및 예방을 위한 법률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무료법률상담실을 활용하여 의사 집단행동 피해 관련 법률상담에 적각 대응하고자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등 앞으로도 안산시 무료법률상담실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상담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료법률상담실을 이용하기 어려운 시민들에게는 법무사의 생활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을 동행 법무사를 2023년 1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록구 단원구의 각 일개소씩 사동과 백운동 행정복지센터에 거점 상담소를 설치하여 사동은 매월 첫째 셋째 주 금요일 백운동은 둘째 넷째 주 금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동별 법무사 3명씩 배정하여 순번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운영실적은 총 161건으로 하루 평균 3.5명 상담을 추진하였고 사동과 백운동을 포함한 안산시 곳곳에서 많은 시민들이 생활법률상담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시는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24년 1월부터 마을 동행 법무사 사업을 정식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담 추이 등을 분석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5년 마을 동행 법무사의 동별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을 세무사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힘든 시민들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에 대한 설명 및 홍보를 추진하여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간내 지역을 나누어 담당 동별 마을 세무사를 지정하였으며 홈페이지 민원콜센터 시청 구청 동에 비치된 홍보물을 통해 해당 동 담당 마을 세무사를 확인하여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대상은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과 청구액 300만원 미만 지방세 관련 불복 청구 상담이며 1차 면담 실시 후 추가 면담도 가능합니다. 그간 상담 실적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2849건으로 국세 2212건 지방세 637건을 상담하였고 국세 상담이 77.6%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을 세무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이 세무상담에 어려움이 없도록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언론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병선 기자님 인천일보 안병선입니다. 인구정책 중에 보면 결국은 인구 유입 문제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출석률이 떨어지는 상황이 오라서 핵심이 인구 유입책인데 그중에 보면 사실 가장 핵심적인 게 양질의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이번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을 보면 각당 공의 인구 문제에 대해 고민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민청 유치라든가 대기업 유치 이런 정책들은 일단은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시에서 이외에 어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방안이 있으신지 대기업 유치가 될 건 아니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먼저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주거하고 일자리는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은 맞습니다.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반도체 쪽에서도 이제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이 저희 시에도 찾아오신 사례도 있고요. 아마 그 회사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아직은 공론화할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신길동에 있는 신길 일반 산단을 저희가 지금 조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가 추진되게 되면 2029년이면 이제 거기도 입주가 다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현재 행정 절차가 경기도에서 올해 4월이면 지비 해제하고 관리 계획 변경 절차가 마무리되면 바로 이제 저희가 보상 절차가 돌입되게 되면 거기도 이제 29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입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지금 이제 원하는 기업체들이 큰 기업들이 지금 좀 조율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이민청 유치 같은 경우도 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국회의원 지금 후보자분들이 이민청을 좀 이제 얘기도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안산시가 모든 자격이라든가 조건은 저희가 좀 많이 우수한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저희가 잘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민청 유치에다가 더 나아가지고는 지금 안산 지원 같은 경우도 많이 지금 협소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원지방법원으로 반드시 가야 되는 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이라든가 가사소송 이런 것은 다 수원지방법원으로 가야 되고요. 안산 지원에서는 할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안산지방법원으로 성격되게 되면 아마 여기도 나름대로 양질의 입자리가 많이 들어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요. 어쨌든 시에서는 신속하게 지방산단을 빨리 조성해야 되고 또 하나 이제 경계자유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거기에도 나름대로 아마 양질의 일자리와 하고 그다음에 시가 행정절차를 좀 빠르게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주거와 일자리 같이 저희가 병행해서 지금 추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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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